와... 대박입니다 대박 아 죽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래반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뮤지컬 베토벳 보러 왔습니다 주연은 박대신님입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초연인데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조심히 이동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탈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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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 생각나네요 요기 여기서 출근했었는데 과거네요 이제 김용현 탈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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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티켓 출력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티켓 잘 받고 이제 보미보러 올라왔습니다 좋아요 공부 잘 해보겠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대박 즐긴다 역시 공부 제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인터미션이라서 잠깐 나와있는데 굉장히 너무 아프네요 아 좋아요 대박 완전 공부 잘 했습니다 와 대박 힐링 그 자체 저는 이제 집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원한 빛이 되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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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 지적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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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